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바쁠 때이시잖아요.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예전에 개최됐던 행사보다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 기간에 국제 행사가 같이 전주,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벌써 22회 맞이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하고 열지 못했지만 작년에 또 다시 개최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던데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좀 우려를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집의 활동, 집합의 활동들이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작년 집계 상황으로 한 12만 분, 관람객들이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신경 쓰기 참 많을 텐데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정말 언론에서도 보면 국제 행사다운 면모를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외 지금 기업들은 어느 정도나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까? 네, 먼저 해외에서는 15개국에서 30개 정도의 업체들이 참가를 하시고요. 부스로는 한 50개 정도 부스를 차지해서 자국의 제품들을 우리나라에 선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좋은 우리 지역의 제품들을 자국으로 수입해 나가는 이런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 부스를 참여하는 참가자 이외에 해외 바이어들 한 50분 정도가 오셔서 순수하게 수출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도내에서 참여하는 부스들, 지금 소문이 나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 발효식품엑스포를 참여를 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어서요. 합쳐서 한 300개 정도의 기업이 출품하는 품목수로는 한 2천 개의 제품을 그 자리에서 선보이고 여러 가지 시음, 시식, 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네요. 이번 장소는 어디로 잡았습니까? 올해도 예전하고 똑같이 월드컵 경기장의 메인 공간을 사용을 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지금 광고나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입소문 가지고도 22년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연락들이 오는데 버스나 신문, 지역 신문 통해서 홍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언론을 활용하는 부분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민들이 그냥 일상에서 행사가 개최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뜻깊게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행사죠. 네, 맞습니다. 이 행사가 작년에 확정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바로 먼저 했던 거는 그 행사하고 우리 발효식품엑스포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또 도하고 논의를 해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22일부터 24일, 24일 오전에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발효식품엑스포를 그날 오후 2시에 개막을 해서 전주를 방문하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신 한상들이 조금이라도 더 머물면서 우리 식품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나라의 수출까지도 수입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홍보에, 다른 해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또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가시니까 적극적으로 이 발효식품엑스포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계시던 분들이 6박 7일 정도 머물 수 있게. 네, 지금 초대해서 이번에 참가하시는 많은 한상들이 계신데요. 그 한상들 중에 식품을 직접 유통하는 한상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 한상들을 대상으로 저희 발효식품엑스포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여기에 참여에 대한 의사를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들이 우리 발효식품엑스포를 직접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발효식품엑스포에서 우리 자치도의 좋은 식품들을 보고 또 대표적인 기업은 현장도 탐방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런 후속 연계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죠. 저도 뭔가를 하여튼 샀던 기억이 있어요. 한 5, 6년 전에 가서 뭘 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구경삼아 갔다가 이렇게 구매까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나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분.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입장에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참가하는 업체들의 만족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엑스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먼저 참가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한자리에서 무겁게 많이 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간단한 구매와 함께 쉬음 쉬시기를 하시고 마음에 들면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온라인 주문을 해서 집으로 배송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맞아요. 안 들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품들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우체국 쇼핑몰에 지금 발효식품 엑스포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보시고 기업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지금 우체국 쇼핑몰에 우리 발효식품 엑스포 창이 들어가시면 참여하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방문하시기에는 관람객, 참가객들께서는 시중에서 요즘 식품의 트렌드가 좀 간편화되고 편의화되는 쪽으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가구의 가족 숫자들이 좀 줄다 보니까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소포장에 필요한 양만큼을 구매하기를 좀 원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공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 소포장에 다양한 포장 단위의 제품들을 구매객들이 사실 수 있도록 저희 업체들하고도 사전에 회의를 좀 많이 해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오뚜기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또 라면이 세계 시장에서 지금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우리 발효식품도 해외 바이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어땠어요? 네, 특히 K컬처, K푸드 이렇게 한류와 함께 큰 덕을 보고 있는 게 이 식품 분야인데요. 대기업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가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 점차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회가 오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떡볶이를 좀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떡볶이 소스를 우리 도내 전통 장려하시던 업체가 정말 좋게 잘 만들어서 이게 미주 지역에서 직접 수출에 대한. 손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마 요리를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사실 재료 다 사서 요리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정말 간단한 기본 재료만 준비를 해놓고 소스를 딱 넣으면 정말 맛있는 완제품이 되네요. 밀키트 상품이네요. 네, 그런 제품들까지도 많이 좀 나와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제품도 만나시고 또 이게 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동김밥도 얼마나 화제였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해외의 바이오들을 통해서 좀 전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름이 좀 깁니다. 전북연구원이 업무 협약 맺었더라고요. 이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발효식품 엑스포에서 출품되고 나오는 많은 제품들은 바이오 영역에서 그린바이오에 해당하는 농식품 자원과 거기에 가공되는 식품들의 시장. 저희가 안정적으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육성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의 영역이 그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레드바이오라든지 화이트바이오라든지 특히 신약이라든지 제약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강점이 있는 그린바이오를 그 응용 범위의 연구 영역을 좀 영역을 확대를 하면 레드바이오 부분에도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저희 기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의 산업 전략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잘 준비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전북연화하고 기획적인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협력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전북연구원도 이남호 원장님 비롯해서 싱크탱크들, 박사급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9월에인가요? LA 한인축제에도 우리 기업들 많이 나간 걸로 전해 들었는데 해외 판로 개척에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참석을 해서, 작년에는 LA 한인축제를 전북 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자치도에 부스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에 대한 확신을 좀 갖기 위해서 갔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기업들 중심으로 현장을 좀 나갔는데 성과들이 지금 집계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그동안 해왔던 해외와의 교류 중에 미주 쪽의 성과들이 좀 가시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앞으로 많이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큰 시장이죠. 네, 우리 이번에 발효식품 엑스포에도 참가를 하시는데요. 그런 시장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가면서 안정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마케팅 인력을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반을 좀 다지고요. 내년 정도면 여러 나라의 실제적인 마케팅의 확대 모델 이런 것들을 도민들께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넓고 또 진출해야 될 해외 넓잖아요. 팔로 개척이 중요하니까 마케팅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ESG 경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요. 기업들의 화두잖아요, ESG 경영이. 지금 이제 저희가 ESG 모든 부분에 고르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가 안전 시스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탕으로 저희 내부적인 부분을 잘 다져나갈 거고요. 사회적인 공헌 부분에서는 저희 기관 자체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그래서 좀 불편하신,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식품에 대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작년에도 발효식품 엑스포에 좀 일정 시간대를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쉬어가시면서 현장에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다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진흥원 옆에는 조그맣게 예쁜 텃밭이 있습니다. 케어팜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중에 채소를, 야채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배한 채소를 가지고 저희 이제 진흥원의 식당에서 같이 샌드위치 만들기도 하고 겨우 초입에는 김장도 작년에는 몇 포기 해가지고 나눠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 대표님들하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어차피 먹거리를 생산을 해나내는 기업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게 그냥 뭐 문만 살짝 던졌을 뿐인데 기업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노인시설 그리고 취약 아동들에 머무르는 이런 시설들에 한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의 기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정말 건전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치도에 특히 농식품 바이오 분야의 산업은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자부심도 있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이런 푸드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여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주변에서 어쨌든 원장님이 너무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자자한데 지난 2년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성과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벌써 2년이 지났고요. 그만큼 열심히 활동한 거죠. 네. 우리 저희 직원들이 같이 많이 고생을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꼭 직접된 공간에 들어가야만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구시설이라든지 인적적인 부분이라든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 입주를 하기를 많이 희망을 하시는데 그 공간이 충분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기부의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에 대한 제안을 진행을 했고요.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업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된 것이 너무 저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도내 기업들의 성숙된 사업 기업의 비즈니스 마인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신경을 썼었던 게 전북의 식품 기업들의 생산성의 규모가 영세 기업이 많았어요. 그리고 매출이 큰 기업은 정말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산업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대기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세한 기업보다는 중경 강소 기업이 좀 많은 항아리 구조로 전북의 이 분야의 생태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진짜 고금부트 성장을 해서 다들 좀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생태계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저는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술 보강해야 되는데 R&D가 약하잖아요.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또 사무실 마련도 어렵고 하니까 진흥원 내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동안 수건 사업이 그래도 해결됐네요. 좀 더 많은 기업들을 품을 수가 있네요. 이제는. 축하드립니다. 그 창업 기업 선발 기술 지원도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청년들이 이제 이 산업 생태계에서 발을 딛기 위해서 창업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특히 식품하고 바이오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진입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창업 경진대회처럼 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 전략을 제시를 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좀 어떤 치열업의 지원 예산들도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도하고도 논의를 하고 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지 못하면 창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이 많은데 신흥원 통해서 이렇게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크게 좀 성장해 나가는 잘 돼서 나간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네. 지금 이제 그 이름을 말을 해도 되나? 이름은 안 되고 어쨌든 젊은. 청년 농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반듯한 중견 기업이 된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게 보람이죠. 네.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더 감사한 건 그 대표님들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후배 기업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흔쾌히 멘토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생태계가 이제 우리 자치도에는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아서 나만 잘 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다 주변에 공유를 해주고 특히 후배벌되는 그런 사 대표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노하우도 전수를 해주고 이런 좋은 생태계는 저도 감사하여고요. 그건 우리 특별자치도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중앙위원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 어떤 위원회죠? 제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본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이제 4대 특구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 전북 자치도에도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가 다 지정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전북이 우리 자치도가 중앙의 정보로부터 조금 멀리 있어서 늦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에서는 이제 농림부 안에 식품 관련된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도 이제 분과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그 R&D적인 부분이 중앙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떤 또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진흥원의 역할이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요? 지금 이제 전북 자치도의 현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견고하게 다지는 거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여기 전북 자치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치도가 멀리 오래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꼭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 바이오특화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전략산업으로 특화산업이 계속 미래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된 아이템과 이슈를 계속 찾고 전북의 강점을 붙이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남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년을 또 잘 해오셔서 남아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추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홍보하셔야죠. 정면 보시고 우리 전주 시민들 전북 도민들이 많이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홍보 말씀 정면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도 보시고 플랑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요.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연결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이 오셔서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수주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활짝 환한 미소를 좀 그분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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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